포항교육지원청 노출시계 모시게 조종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종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원 스위치 요거를 올려주시고 사용방법이 여기 써있어요 전원 스위치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멈춤에다 놓으십니다 스위치를 6번 스위치 요거를 멈춤에다 놓으시고 바깥의 시계를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바깥의 시계를 보시고 오셔서 여기 파란 스위치 있죠 스위치 그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바깥의 시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걸 이제 빨리 보내기를 올려주시면 위아래 시계가 이제 맞아집니다 위의 시계는 gps 시계구요 아래쪽에는 바깥의 시계인데 그게 일치할 때까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이제 일치가 되면 멈추거든요 멈추게 되면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셔서 정상에 틀어 놓으시면 조종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는 이제 타이머구요 조명 타이머 지금 일몰일출로 해놨습니다 4번 스위치에 그렇게 작동시키시면 되고 요거 이제 전원부 조명 전원부 입니다 네 궁금하신거 있으면 또 연락 말씀해 주시죠 지금 네 이상입니다 5번 스위치 예술? 구분 전원